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이재명 씨가 아마 단식이 오늘 아침에 병원으로 아마 수송이 된 모양입니다. 이재명 씨를 생각하게 되면 참 희한하다 이런 표현도 떠오르고 귀하다 이런 표현도 떠오르고 참 특별하다 이런 표현도 떠오릅니다. 단식을 하게 되면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런 사안에 대해서는 단식을 할 만하다 그런 명분이 서야 단식을 하는 건데 누가 보더라도 벼랑 끝에 처한 자신의 처지를 그냥 반전시키기 위해서 단식을 한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가 덮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덮을 수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검찰도 명운을 걸고 지금 이 사건을 파헤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또 당하게 돼 있으니까 특히 이제 지금 초미에 관심이 되고 있는 이재명 씨의 북한 방문을 위한 쌍방울 그룹에 의한 그런 방북 비용 대납 사건이라는 것은 초등학생이 보더라도 사건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재명 씨의 지시 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그거를 결국은 피하기 위해서 결국 단식을 하는 건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감방 가지 않기 위해서 단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이재명 씨는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알지 않습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그냥 머리를 갖고 있으니까 아 저 양반이 간방 가기 싫어 가지고 저렇게 단식이라는 카드를 꺼냈구나 이렇게 다 아는 거죠 어떻든 간에 단식 19일째 생명은 건질 수 있게 됐네요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게 속보입니다 아침에 단식 중단 명분을 찾기 힘든 상황이라서 여기 보니까 시장 명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단식을 중단할 명분을 찾기도 힘든 상황이다 아무도 여러분들 이해하지 못하고 누구도 여러분들 동정하지 않는 그런 단식을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사진이 국민들에게 노출된다고 해가지고 동정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참 특별한 사람이죠 성남시장 재직실에 있었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백형동 개발 비리 의혹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4단계 5단계의 용도 변경을 허용하는 그런 종류의 개발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대장동 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동업을 한 거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을 김만배가 먹고 김만배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들이 먹고 그러니 이제 그 많은 돈을 그냥 얻게 됐으니까 김만배가 몸바치 충성을 하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권순일 씨의 재판 거래 의혹까지 나오게 된 거지 않습니까 대장동 관련 50억 클럽은 물론이고 대선 과정도 여러분들 희한하지 않습니까 송영길 씨가 푹 주무시고 새벽에 나오면 당선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까보니까 낙선이지만 뭐 여러분 다 깎아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 240만 표 조작한 거 아닙니까 조작의 주범은 누구였습니까 화성사람이겠습니까 검성사람이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했을 거 아닙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전투표 조작해서 재미를 가장 많이 본 세력이자 집단이 더불당이지 않습니까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는 더불당으로서는 마지막 일전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이기면 좌파 장기 집권을 할 수 있으니까 그 240만 표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0.73%인지 뭐 득표율 격차로 윤석열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20만 표를 훔친 거 아닙니까 그게 제야 전문가의 분석에 의해 가지고 낱낱이 선거목구마다 조작값이 다 나온 거지 않습니까 조작값을 입력해 가지고 뭐 사용한 것은 투표지 분류기하고 사전투표용지에 목숨 걸고 고수하는 선관위가 고수하는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를 사용했겠죠 120만 표 훔친 거 아닙니까 뭐 한 15만 표 정도만 더 훔쳤으면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됐겠죠 대선에 패배하고 난 이후에도 송영길 씨 지역구를 여러분들 넘겨받았는데 그냥 넘겨받았겠습니까 뭐 우리가 아직 그것을 확정적인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자기 지역구를 여러분 공짜로 넘겨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송영길 씨는 여러분들 계양 의뢰 지역구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그냥 뭐 치매 걸리기 전까지 나와도 아마 당선될 겁니다 그걸 그냥 넘겨줬는데 그냥 맨 입으로 넘겨줬겠습니까 아리숭아 한 거죠 2023년도 4월 5일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여러분들 보궐선거가 정상적인 선거였습니까 안철수 씨가 나왔던 분당 계양을 모두 다 득표소 조작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다 이렇게 밝혀진 거를 사회가 여러분 정신이 나가가지고 다 그걸 숨기고 있으니까 다 쉬쉬하는데 언젠가 밝혀지겠죠 그러니까 기이한 겁니다 뭐 하나로 보더라도 옳은 일을 한 것이 이재명 씨한테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편법 불법 조작 거짓 위선 사기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지그룹인 개딜들이 아무리 뭡니까 아우성을 치더라도 물이 엎질려지는데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다 거두고 아주 이러면 온전한 상태로 돌리겠습니까 조작을 했으면 조작을 한 건데 조작 안 했다고 이러면 고함치고 뭡니까 칼 들고 이러면 난리법석을 진다가 없어집니까 없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재명 씨 단식하는 걸 보면서 참 저 양반은 기본적으로 abc가 전혀 안 돼 있구나 정치를 하려면 권력력도 있어야 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봉사한다 일반 국민들이 위한다 그런 좀 고결한 목표가 있어야 여러분들 힘도 받고 사람들 갈채도 받을 거 아닙니까 시중 잡배가 보기에도 뭐죠 왜 단식을 하는지가 뻔하게 나오는데 그걸 그렇게 다 감추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결국은 모든 그런 의사결정을 보면은 시간의 길이에 비례하니까 지금 뭐 이재명 씨나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동안 범한 내란적 혐의에 해당하는 그런 모든 조작들이 더 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덕표수 조작 같은 경우는 뭐 덕표수로 다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나이 든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제 생각이 너무 좀 한쪽으로 치우쳤는가 이렇게 싶어가지고 이 기사에 대해서 글을 한번 보니까 사람 생각이라는 게 다 비슷하네요 천하에 뭐가 구속되지 않기 위해 단식 쇼를 하건 말건 아무런 고려 말고 엄정한 법 집행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주장에 대해서 이제 기사가 뜬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181명이 찬성하고 단 한 명도 이재명 입장을 두둔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재명 씨가 저러든가 죽든가 말든가 그거야 그 양반의 문제일 뿐이고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날이 새면 새들은 어느 때처럼 여느 때처럼 잘 지적이고 아이들은 깡총깡총 잘 뛰어놀고 있습니다 154명이 찬성하고 단 한 명이 반대를 했네요 당신이 단식을 하든 말든 간에 시간은 흐르고 세월은 간다는 거죠 누가 단식을 하라고 했습니까 죽든지 살든지 생쇼는 알아서 끝내시기 바랍니다 간방에 가기 싫어한 짓을 왜 대통령에게 마무리해달라고 합니까 63명이 여러분들 찬성을 하고 단 한 명도 반대가 없는 겁니다 세상 권력을 여러분 차지해야 되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하고 싶겠죠 그래도 정말 명분 없는 단식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저 양반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쨌든 병원에 실려갔으니까 이제 생명은 구할 수 있겠네요 방금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 광고 하나 여러분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런 본격적으로 소개한 책이 한국인이 쓴 아주 보기 드문 세계사에 대한 통사입니다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저 자신이 작가로서 상당히 다작을 한 편이지만 아주 잘 쓴 그 책입니다 이렇게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역사를 바로 보는 눈은 현실을 여러분들 바로 진단하고 또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께서 일독하시고 한번 도전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상반기에 편했던 대한민국 부정선거를 해부한 부정선거 해부실이자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도 여러분께서 변함없이 응원해 주셔서 이 선거 공정성을 대한민국이 되찾고 다시는 조선 후기 백성들로 국민들이 살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힘을 다하는데 여러분께서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그렇게 또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